아 자 5초 시작! 어.. 동안 배구했던 엉덩이 또 뭐지? 어떤 곡이었습니까? 이번에 활동하면서 저희 행복은요 아프리카 느낌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 느낌의 비트와 아프리카 비트는 어떤 비트입니까? 콩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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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표정으로 했었거든요 아이린아 아이린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러더러비스입니다 어 똑같네요 진짜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러더러비스입니다 와 앤디 중에 누가 더 예뻐요? 실제로 보면 두다 별로야 야 야 미달아 별로래 야 미달아 별로래 아프리카 아프리카 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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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씨는 일인이랑 더 친하지 않아요? 같은 회사잖아요 반쌌 근데 또 같은 회사랑은 다 친하지 않고 어장장하게 너무 신기해서 되게 아 자유롭고 뭐 자유롭고 저 같이 다니세요 효연씨 가끔 데리고 식상 같은데도 이번 겨울에 방에서 안 놀 것 같은데 벌써? 오빠야 귀여워 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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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데 사랑한데이 아아아아 귀여워 귀엽다 아아아아 오빠야 이건 머리끝이야 무방알던녹uran 키아니야? 머리끝을 보시면 아 네 이거? 왜? 미용실에서만 선물 나 진짜 이쁘다 이쁘네 잘 그렇게 해주셨어요? 쌩민이 형 뒤에서 이야 이쁜애네 제가 주라고 와 가볍게 뭐 이제 뭐 경기라던지 뭐 이런 거 읭 읭 읭 읭 살라 꺼둘라 비벼 꺼둘라 미치키바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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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컷 컷 열심히 하셨다라는데 저는 뭐 할지 청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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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예쁜 웃는 게 아니고 지금 아까부터 청순함을 말하려고 오랜 시간 동안 콘셉트 잡지 않았나 근데 아이린 씨는 이렇게 보면 웃음이 없다 차가워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듣잖아요 언니가 연습생 때는 사투리 때문에 말을 안 했어요 그게 이제 버릇이 좀 된 건가 언니 떡볶이 봤을 때 아 떡볶이 시킬 때 떡볶이 약간 이런 느낌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아 친구야 아 나 숨도 되게 불편해 야 너 숨이 정세가는데 진짜 동일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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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내랑 팀 할래 아 오빠야 나랑 팀 할래 파이브 아 아 아 5, 6, 7, 4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동동이 만드는 변태이고요 변태가 아니라 비워서 톡톡 만지는 톡톡톡톡 톡톡톡톡 톡톡톡 살라 까툴라 비벼 까툴라 미치캔바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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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안구 정화 이 얼굴이면 눈이 살짝 뜰거야 아 귀엽다 근데 이거 진짜 따갑거든 심하게 꼬문 거 보니까 내가 가발이라고? 근데 아이린 지금까지 데뷔한 이후로 목소리 제일 크게 냈던 것 같아 내가 가발이라고? 내가 가발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리더 아이린입니다 학교 가는 길을 맞는 친구 내게 달려와서 팔짱기가 웃어지니 쪼카 끼리끼리맛는 월드 아 이거 뭐야 하나 둘 셋 넷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조르지 마 오리야 지아야 난 되어줄게 너를 주신 동희야 동한 배구했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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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엉덩이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한다 좋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옛날 거야 넌 나이도 믿지 저기요 1996년도에 네 웃으면 웃으면 보기와 해서 조회련 누나가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뜨거울 것 같아 아우 맛있겠다 냉정하게 얘기해줘야 돼 아 이 시간에 이건 너무 온건 아니야? 휴지 와 어? 기철아 아 아 아 아 배가 너무 고파서 죄송합니다 네 이 시동을 걸어야 돼요 시작 시작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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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떤 엠씨가 먹어봤으면 좋겠는지 한 명만 딱 찍어주세요 저희가 먹어볼게요 아이린 엠씨요 저희가 먹고 싶습니다 잠깐만 아이린 엠씨요? 아이린 엠씨요 아이린 엠씨요 아이린 엠씨요 와우 오빠네랑 팀할래 오빠네랑 팀할래 운동은 안해봤는데 주렁기 한번 해볼까? 주렁기은 못해 아우 야 그 정도 완전 안아파 안아파 스파인더TI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래 네 저는 어 closer 청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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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왜 웃으시죠? 너무 웃지 않았어? 이린아 넌 으응?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 하나를 통해를 시키란 말이야 하나요 넌 미스터 미스터 미스테리 아무나 찾아보라 꼼짝 못하게 미스터 미스터 열 받는다 열 받는다 고고! 제일 바쁜 여섯시 반에 제일 바쁜 여섯시 반에 돼지고기 하나 귤백 하나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거 누구야? 하나를 통해를 시키란 말이야 하나요 이름 부르는 것도 한번 가자 강절개 강돌개 강돌개 포즈말 포즈말 내 이름 좀 불러줘요 박수예 포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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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포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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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은 연습 드릴게요. 진짜로 확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로 확 살아있는 거예요? 범은? 어! 야, 너 조용히 해. 너 때리 채워. 야, 묶여있어. 저거 저거. 목, 목. 디켓이 묶기 있어서 그냥 찍을 수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따따 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따따 괜찮아요. remlin . . . . 신발 어디다 벗어요? . . 내 마음과 같다, 지금. 내 마음과 같다, 지금. 내 마음과 같다. 비가 오면 못하지 않을까요? 비가 오면 더 힘납니다. 누가 빠졌나 봐. 누가 빠졌나 봐.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네, 가지 마. 나 끌고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엄마, 다시 뛰어요? 다시 뛰어요? 어머. 왜? 왜 이리 와. 다시 뛰어요?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왜 이리 와. 내려가지 마세요. 내려가지 마세요. 아저씨.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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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아니야, 무서워. 이거는. 여러분. 오우야, 잠시만. 오우야, 잠시만. 오우야, 잠시만. 그리고 언니 밑에 보지 말고. 그리고. 언니 자신을 믿지 말고. 난 믿지 말고. 옆에 해주시는. 옆에 해주시는 분을 믿고. 그리고. números. 살MAX! 끝Sim. 친? 아, 탐지 마. 이리 와. 진짜 그분과 화나 무서워. 3, 2, 4, 2, 1.. 할 수 있어요, 언니. algumaenz 마니 Ultimate advertisement. Whatever to me. 수ena, 가세요. 한需, 같이 bunlar.... 아 근데. 괴 %$$$0. 개단이 재밌어요. 엄마, 엄마, 엄마 고소공포증인데... 아 이거 밑에 아무것도 없죠? 저 받침, 무슨 받침 저런 게 있었어 그래서... 없어요? 밑에? 그런 소리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요? 어디까지 가요? 네? 아, 안 무서워? 얘네 안 무섰나봐요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난 바나나를 찍는 거야 나 안 무섰나봐요 비상심이야, 이거지? 빠나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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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마사항 궁금해 언니 예발만 점점 녹아 놓은 strawberry 그 맛 Look and show 찾아보니 baby 내가 제일 좋아할 다른 건 다른 그 맛 não 영원히 그 날 따라와 모두가 노래 나도 아무리 돌아 넌 왜 내 일을 해볼까 너무 쉽게 보지 마 재미없잖아 어디서 내 몸을 깨볼까 시작하게 Bad Boy Down 지금부터 Bad Boy Down 내 몸을 깨끗한 시대야 Baby 은근처럼 나라 그녀의 온유 손에τέleben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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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씬과 함께 zona 일을 해볼까 Bad Boy Down 내 몸이 제일 심각한 시각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